안녕하세요. 대현TV의 대현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 번 먹방을 또 한 번 해볼 건데요. 이번 먹방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. 그것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해줬고요. 이번에 먹을 것은요. 여러분도 놀라시길 바랍니다. 생 알로엘! 생 알로엘 한 번 먹어볼 텐데요. 지금 제가 어떻게 먹는 방법을 몰라요. 생긴 본체 모양은 그냥 이렇게 썰고요. 제가 그냥 썰어 줬습니다. 이렇게 편하게.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막 딴 유부들 보면 막 꾹TV 선배 유튜브는요. 막 그냥 먹는데 그냥 먹는데 지금 이게 뭐지 약간 음 잠깐만요. 그럼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한 번 퍼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껍질 그냥 먹기 때문에 그냥 퍼먹겠습니다. 저는 홍시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홍시처럼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게 생 알로엘이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음 뭐 어떤 사람이랑 뭐 말하시면 이게 콧물 맛이라고 하는데 괜찮습니다. 모든 사람들은 어렸을 때 꼭 닭지를 먹어본 적이 있어서 저도 먹을 수 있습니다. 저도 먹을 수 있습니다.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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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없습니다. 이게 콕 덕질 맛이 있는지 뭔가 지금 알로에를 잘못 샀는지 껍질이 너무 criança 뭔가 써! 껍질이 너무 써! 딴 거를 한번 해보지다 이거 지금 이쪽 안에 그런데 반으로 한번 잘라볼까요? 알로에를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생기는지 지금 이쪽을 이렇게 잘랐는데 이게 쎄... 이게 쎄죠? 그러면 이게 어! 어! 잘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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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랐는데 뭔가 이게 진짜 콧물 같기도 한데 한번 느낌을 한번 해보죠 느낌은 어쩔지 이게 스파이더맨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다가 따단 이게 느낌은 조금 좋네요 근데 이게 이거를 파본다면 이게 꺼꾸룩 파고 있어요 어... 아! 알로엘의 안쪽 부분입니다 이게 안쪽 부분이 생긴 거고요 잘 안보이기 싫던데 이게 안쪽 부분입니다 잘 안보이기 싫던데 까마탈이 안쪽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꽤... 볼만 하죠 냄새는 그냥 풀 풀 이렇게 바르는 풀이 아니고 실제 그냥 풀 뭐 공원 가면 풀 있잖아요 그것도 예쁘게 생긴 풀 냄새 풀냄새고 지금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생긴 뭔가 신기해요 신기 방귀 너무 써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너무 써 이거 어떻게 먹어 지금 가래가 그리울 때입니다 이거를 다 먹는 것보다는 이걸 다 먹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책을 몇 시간 읽는 게 더 낫지 이거 다 먹으면 죽어 진짜 아 근데 제가 한 게 잘못한 게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원래 이거를 요플레랑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다는데 죄송합니다 요플레 준비를 못했네요 그냥 뭐 갖고 나면 놀아보시다 안녕 그러면 그거 뜨네요 지금 제가 막 지금 제가 할 일이 있으면요 지금 어디에 가서 실험 그리고 먹방 그리고 다양한 토이 장난감들 그런 거 해줄 거고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 오! 방금 제가 봤어요?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3 2 1 2 3 2 3 2 3 4 3 3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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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7 7 5 5 5 5 5 6